안녕하세요. 울산 북구 장기요양등급 어르신께 낮 동안 친절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맛있는 식사, 재밌고 유익한 어르신 인지 여가 프로그램 등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울산주간보호센터 참빛재간호인복지센터입니다. 앞으로 저희 참빛재간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간보호 서비스에 관한 케어 스토리를 매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참빛재간호인복지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로 노인성 질병과 고령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 식사도움, 위생관리, 건강관리, 이동도움, 정서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주간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께서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의 생활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는 울산주간보호센터입니다. 현재 어르신들께서 저희 참빛재간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많이 만족하고 계셔서 더 많은 울산 지역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친절한 저희 참빛센터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근력 유지를 위한 실버체조와 기능외복 훈련을 제공해드리면서 노인성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이 없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다른 어르신들과의 어울림을 통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친절한 직원들의 안전한 부축과 식사도움, 위생관리, 목욕서비스 및 부드럽고 유연한 말법과 정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몸과 마음으로 직원들을 의지하면서 센터에 애착을 두고 매일 출석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 곁에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참빛재간호인복지센터의 주간보호 케어 스토리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혹시 울산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 낮 동안 이용하실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친절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건강관리 및 정서 지원 등 어르신께 꼭 필요한 주간돌봄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해드리는 저희 참빛재간호인복지센터를 꼭 이용해보세요.